네, 이번엔 제가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빨간색 카드, 노란색 카드, 파란색 카드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나왔고요. 카드를 열심히 섞어서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카드를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주사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자,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선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2가 나왔습니다. 2. 자, 가운데 있는 2 카드입니다. 2 카드, 제가 볼 때는요. 2 카드는 아마 빨간색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자자자잔! 네! 빨간색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 볼게요. 난이도를 높이는데 어떠냐? 바로 예언의 카드! 자, 미리 이번 게임의 결과를 미리 저는 여기다 예언을 해서 스크래치 카드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카드를 분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요. 자,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아까와 같이 1, 2, 3, 4, 5, 6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두 장의 카드에서는 홀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 1입니다. 1 자, 첫 번째 카드 네, 감사합니다. 제 카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장의 카드가 남았는데요. 자, 우리 관객분께서 가져가게 될 카드는 어떤 카드가 될 것인가? 네, 홀수입니다. 홀수 자, 이 카드가 선택되었는데요. 자, 이 카드는 관객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 하나만 남았네요. 하나 남은 건 옆으로 네,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크래치 네, 첫 번째 스크래치에는요.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 바로 접니다. 자, 저는요. 무슨 색이냐? 네, 저는요. 이렇게 파란색을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자잔! 네, 파란색 예언. 첫 번째 예언은 성공했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유 바로 관객분입니다. 관객분께서 뽑으신 카드는요. 자, 무슨 색인가요? 자, 관객분께서 뽑은 카드는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노란색! 두 번째 예언 역시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언 봅니다. 자, 마지막 나머지 나머지 요거죠. 자, 요거는요. 짜자잔! 보나마나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올랄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예언이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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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